서울 파이낸스 기아가 12월 판매 조건을 발표했다. 12월 기아 전차 중 출고 소비자 중 MRV 이용하는 개인 및 개인 사업자는 특별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대 M계열 카드로 선수율 30, 상전에 결제할 경우 최저 36개월까지 5.9, 48개월 6.0, 60개월 6.2의 할부 금리 이용이 가능하다. 하이브리드 할부의 경우 60개월 이용 시 6개월 문화비 54개월 7.5 할부 금리를 적용한다. 제품별로 웨이 가솔린 펜과 봉고 디제, LPG는 중도 상한 수수료 없이 6개월까지 0.0, 7에서 36개월 5.9, 별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그리고 승용 및 할부의 전차종을 대상으로 K-솔루션 세이페티 이워드 이슬 엔트 프로모션도 제공한다. 니로 플러스를 위한 신규 프로모션도 있다. 법인 사업자가 대상이며 회사와 직원이 서로 분담하는 엔터카 상품이다. 이용 기간은 36개월, 48개월, 60개월 중 선택 가능하며 주행거리는 3만 킬로미터, 4만 킬로미터, 5만 킬로미터 중 선택할 수 있다. 최소 분단비는 임직원 기준 36개월 35, 상, 48개월 25, 상, 60개월 20, 상이다. 현대 캐피탈 명의 운영형 리스의 엔트 출고 소비자는 신차 패키지의 할인가를 제공받을 수 있고, 만기 3개월 전후 기아 승용 EV 제이용 시 혜택도 주어진다. 추가로 기아 커넥트 안전운전 점수 80점 이상 달성 시, 1년간 1만 올 혜택을 제공한다. 차량 구입 혜택으로는 현대 M 계열 카드로 기아 차량 구입하는 고객에게 차종별로 20, 30, 50만원 선보상 혜택이 주어진다. 차종은 모닝, 예이, K3, K5, K2, K9, 스팅어, 니로, 니로플러스, 셀토스, EV6, 스포티지, 소렌토, 모하비, 카니발, 봉고 1톤 트럭이다. 또 기아는 10년 이상 경과 노후차 폐차 후 신차를 출고한 개인과 개인 사업자 대상으로 2012년 12월 31일 이전 최초 등록 차량 보유 및 폐차한 경우 20만원 지원 혜택을 준다. 자료 제공 기아 자료 제공 기아